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그 삼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 즉 세위격 일체 일 본체 그것을 줄여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일체라고 하는 것은 삼위가 각각 하나의 유일한 신적 전 본체를 공유하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즉 하나의 본체 또는 본질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본체 본질을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삼위가 각각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도 하나님의 그 본질 본체를 다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계시고 성자께서도 완전한 그 신적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3분의 1씩 나눠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도 역시 하나님의 전 본체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역은 셋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의 한 본체를 그 성부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성자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기역으로는 셋으로 존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보통 삼위일선일신이다 삼위가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그렇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베르그 요리문답 25문에 보면은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삼위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답을 한 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결된 삼위는 한 분이시여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게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가 잘 안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부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데 성부도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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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여 성령도 하나이시여 그 똑같은 신적 본체를 다 갖추고 하나의 본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신적 본질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도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성자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도 똑같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격은 셋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래서 3위 일체 교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2000년간 325년 니키아 회의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것을 공유해서 결정을 한 이후로 개신교는 계속해서 3위 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 한 분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모슬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만 3위 일체 교리를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위에는 성부성자 성령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첫째로 3위 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내주하셔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성자 성령 3위께서는 본질이 똑같은 한 하나님으로서 서로 내주하여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죠 예수님께서 그 필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구하시고 아버지의 성부도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루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게 했던 행하는 그 일로 말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성부 안에 계시고 또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이 다 연합해서 하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에게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일체 하나하나라는 말이죠 일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신적 본질과 능력과 계급이 다 똑같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그 존재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고 능력이 같고 계급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미가 서로 내주하셔서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는 또 성자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내주하셔서 연합해서 하나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미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미께서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성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높은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셔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성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니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하니 거하리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아주 온전하게 다 지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버스 2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럼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민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사민은 그 사역을 하실 때에는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사민은 본질이 똑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과 마음과 목적과 뜻도 다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다 사민은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똑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서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민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고 상의를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민이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을 할 때 보면 의견이 달라서 서로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민이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같고 뜻이 같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고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절대로 없고 다 같이 온전히 합력해서 일을 이루셔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실 때에는 질서가 있는데 항상 성부께서 창시자,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성부가 중심이 되는데 특별히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는 또 분담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베스에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성부께서 장세전에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다는 것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 크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에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성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크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 크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내주신 것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유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유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루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다시 말하면 인인류를 구속하시는 일을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음식 먹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것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2장 24절에 보면 치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성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크리스도께서는 흐뭇고 점 없는 자기의 몸을 시생제물로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이루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그주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보냈심을 받아서 성자께서 실행하신 구원역사 즉 그 구석의 역사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구원을 실제로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역사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성령님이 항상 그 성도들의 안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역사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금 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보금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협동해서 하시되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도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보를 하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 속죄사역을 성령님께서는 또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속죄사역을 받아들이고 구원 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협동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미 하나님께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는 성자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는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은 또 성부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사미께서는 각자가 다른 위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누르러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절에 보면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져였던 그 영화로서 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가 또 말씀을 다 이렇게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 돌렸으므로 또 아버지께서도 자기 성자께 영광을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돈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에게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께서는 그 성자 예수 크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원격이나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셔서 그 크리스도의 성자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미의 하나님께서는 사미께서는 서로 높여요 자기가 높아지려면 게 아니라 서로 높이는 영광을 다른 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서로 높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사미의 하나님의 그 사랑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높이고 또 충돌 없이 함께 일하시고 그런데 그 사미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주셔서 그 사미의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미의 하나님의 사랑의 친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함께 사미의 하나님과 조제하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미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주님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미의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또 성도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같은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애와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화목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손자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1시 아래 됐는데 말도 못하고 너무나 참 기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부모는 연약하고 그렇게 보잘것 참 귀찮을 것 같은데도 사랑으로 기릅니다 저는 가끔씩 믿음으로 잘 키우면 장차 천국에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장애인이 천국은 없어 완전한 그러한 신령한 영체도 다 부하되서 삼일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협력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은혜와 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협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옵시 구원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못하지 않나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대해 죽을 죄를 몇 번이나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짓고 또 입술로 짓고 맞으십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또 채우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은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모든 그 죄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의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 내가 잘나고 딱 똑똑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만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며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겸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들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뿐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높이고 협력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